자 이번에 모실 번은 우리 김길수님입니다. 김길수님의 청춘고백 출발합니다. 나나나나나 헤어지면 그리움고 만나보면 싫으라고 못을 거니 내 신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루 제마는 우리의 청춘 아 아 아 아 아 좋다 할 때 부딪히고 싫다 할 때 달려드는 모를 거니 내 마음은 봉오리 벗어서 올려놓고 혼재만재맞던가 아 아 생각하면 생각사루 제마는 내 청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큰 박수 주세요.